아니 어떡해 혹은 날 짜장면이 질 만만하잖아요 미쓰리도 이게 맛있어? 사장님이 시켰잖아요 야! 아 진짜 사표네? 아 우리 집 옆에 뭐가 새로 생겼다는데 새벽까지 사람 엄청 많다는데 시민 집 맛없는 걸 아네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춘향 미엔이요 춘향 미엔이요? 네 춘향이 있어요? 중국집이에요 아니 중국집인데 왜 춘향... 춘향이가 중국... 왜요? 마이 개새끼야!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식당은 중화요리집이긴 한데 그 흔한 중화요리점의 3대장인 짜장, 짬뽕, 탕수육의 흔적은 눈꽃만큼 찾아볼 수 없고 면 요리가 아주 맛있어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찾아와 먹고 갈 정도라는데 친한 동생의 제보를 받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사전 제작된 영상이며 요즘 편집 시간이 모자라 편집이 약간 번잡스러운 점 미리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곳의 위치는 왕십리역과 상황십리역 중간의 행당시장 내에 위치한 깔끔한 중식당이고요 새벽에도 영업을 해서 치면식당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곳이라 저녁 늦게 일을 끝내고 오시는 분들이나 근처 동대문 상인분들도 많이들 이용하는 곳이라 합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간판에 한자로 춘향면이라고 써있지만 이름은 춘향미엔입니다 잘못보면 춘향미인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내부 인테리어는 이렇습니다 붉은색과 검정으로 딱 두가지 색상으로 깔끔하면서도 강렬한 중화풍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느낀건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과 북산의 색이 느껴졌습니다 메뉴입니다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라고 하는 온면과 비빔면, 차돌 한 접시 그리고 반반만두를 시켰고요 이곳의 특징을 메뉴판 뒤에 간단히 설명해 두셨는데요 옥수수면을 사용한 심형지방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드시기 전 밑반찬은 셀프로 적당히 챙겨주시면 되는데요 고수 중국의 김치라 불리는 짜차이 단무지가 있었고요 주문한 메뉴는 한 번에 빠르게 나왔습니다 온면 7,000원 차돌 한 접시 5,000원 비빔면 6,000원 반반만두 7,000원 이렇게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온면은 차돌박이가 들어가 있는데 약간은 익숙한 쌀국수 느낌의 비주얼 과연 맛은? 와 맛있다 국물 되게 진한데? 육향 약간의 매콤 칼칼함과 소고기의 육향이 느껴지는 진한 육수 고수를 넣으면 쌀국수의 느낌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면팔 자체에서도 쫄깃함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요 면의 찰기가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면 요리 중 가장 탄력이 있었으며 여기 베트남이야, 태국이야? 여기는 중국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온면 스타일은 약간 잔치국수 느낌이 많이 나고 전분기가 많아서 조금은 찰지다 못해 떡진 느낌이었는데 이곳의 면 스타일은 쫄면과 우동 사이의 경계선에 포지셔닝이 되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 살아있네 비빔면은 매콤한 고추기름과 마라향이 살짝 느껴지는 듯 했는데요 적당한 맵기 정도가 비교적 심심한 차돌박이와 궁합이 잘 어울렸습니다 면의 탄력이 온면보다 더 좋아서 먹다가 면 싸대기를 몇 번이나 맞았고요 거의 이 정도면 줄넘기를 해도 될 정도였어요 이곳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반반만두인데요 구울 때 전분물을 부어서 구워내는 방식을 쓰셨는지 한껏 치장한 만두 과연 맛은? 바삭한 과자를 심는 듯한 아래쪽과 부드러운 반죽에 육즙이 살아있는 위에 쪽은 만두의 이중성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반반이잖아 이것이 반은 무슨 만두지? 아, 야채만두 야채맛 야채맛 음, 흑즙 장난 아니야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야채 만두에 육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한입 베어무는 순간 예전에 딤섬 맛집을 몇 군데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곳 만두가 하이엔드 딤섬집에 버금가는 수준의 절대 뒤처지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런 고기만두는 간고기, 새우, 야채 등이 들어가 있고 부추만두는 새우, 부추, 계란 등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입맛엔 부추만두가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과자같이 부서지는 만두의 특성상 깔끔하게 드시긴 어려운 메뉴예요 다 먹어갈 때쯤 조금 아쉬워서 홍수로 덮밥을 하나 더 주문해봤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자와 돼지고기 그리고 소스는 찜닭에서 나는 매콤한 간장 소스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맛은 어떤지 마늘 향이 많고 가위가 느끼기에는 마늘과 돼지고기, 삼겹살의 기름진 맛이 느껴지는데 비유가 약하신 분들은 살짝 거북할 수도 있는 호불호 강한 맛입니다 되게 특이하겠네 기름진 맛 뒤에 매콤하게 올라오는 매운 향은 느끼함을 잡아주기도 하지만 고수가 조금 더 맛의 궁합을 더해준 것 같아요 중국 본토에서 한 번 먹어봤을 때는 이것보다 돼지 기름의 맛이 거의 비린내 수준으로 올라왔었는데 여긴 그래도 한국인 입맛에 맞게끔 휴전으로 조리되어 저는 맛있게 먹었지만 입 짧은 소고기 전문가에겐 맞지 않았던 메뉴였습니다 여긴 확실히 포지셔닝의 면 요리가 더 맛있게 느껴졌었고요 주변 분들도 칼칼한 육수의 운명과 만두에 술 한잔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자 기분 좋게 계산을 여기 생긴 지 오래됐어요? 네 저희가 저쪽에서는 한 2개 정도 됐고요 여기 옮긴 지는 지금 한 2개 정도 됐고 아 따뜻해! 여기 앞에도 했었거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좋아하시면 매운 면을 드셔야 됩니다 약간 매웠는데 네 매콤하죠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진짜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고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메뉴 5가지 총 33,000원이 나왔네요 오늘 어떠셨나요? 되게 특이하고 맛있는데 중국집 맞아? 중국집이래 약간 베트남이나 태국 음식이 더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고수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더라고 면 식감이 엄청 쫀득해서 찹쌀먹는 것 같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계산하고 나올 때 되게 기분 좋은 거는 우리 사장님 마인드 맞아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시고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박자가 다 맞으면 잘 될 수밖에 없지 자 오늘은 행당 시장 안에 있는 춘향 미엔을 찾아와 봤는데요 맛과 가격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고요 일이 늦게 끝나는 분들도 늦게까지 영업을 하니 접근성이 상당히 괜찮은 집이었습니다 흔한 중국 음식보다 조금 특별한 한 끼를 즐겨보실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